촬영 현장은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기계 앞에서 제가 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.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상당히 엄청난 크기의 무한통력기가 제 앞에 뻗치고 있을 텐데 그건 다 컴퓨터로 조작해낸 거고요. 실질적으로 저는 정말 이거 뭐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 앞에서 대단한 뭔가 있다는 듯이 연기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기억에 남고요. 궁금해요. 이게 어떻게 나올지. 근데 TG와 예고편 살짝 봤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. 그렇게 대단한 무한통력기계가 눈앞에 있었다니. 그렇게 그 정도로 알았으면 연기의 톤이 좀 달라졌을 텐데.